자 또 이어서 197쪽을 보도록 하죠. 개발행의 허가 기준이 나온대요. 거기에 개발행 허가 기준 5가지 이렇게 써보세요. 개발행 허가 기준 5개가 있다. 그러면 개발행 허가 기준에 딱 이렇게 써요. 5개 이렇게. 특광특특시장수 허가권자인데 그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허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의 허가 변경화를 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기준이 시험에 두 번 나온 바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규모의 작업할 것. 그 답 밑줄. 이게 하나고요. 이때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규모의 작업할 것. 그것을 넘어가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198쪽에 동그라미 ABCDE가 있죠. 이걸 묶어 쳐요. 동그라미 1번지번에 동그라미 ABCDE. 이 수치는 좀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개발행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땅이 토지 형질 변경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일보면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 규모란 다음에 그 토지 형질 변경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관리적 롱림적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면적의 법률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이때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그거 다 줄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대비 용도적별 개발행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 수치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A. 머릿지에 땁니다. 주상자생 1만정도 미만일까. 이제 금방 주상자생은 네모 차요. 네모 네모. 네 개니까 네모 쳐보고 공업적을 때 공원 세모. 관리적을 때 관도 세모. 세 개니까 세모칩니다. 농림적을 때 농협단 세모. 세 개니까. 공간농은 3만정도 미만. 그 다음에 보존녹지적 있죠. 보존녹지적을 때 보. 동그라미. 자유로운 게 보존녹지적을 때 자 동그라미. 보자 이렇게 해서 5천정도 미만. 이 수치는 좀 외우셔요. 바로 외울 때 제목을 먼저 딱 세 개예요. 개발행 하가 기준 면적.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기준하면 면적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상자생 1만정도 미만일까. 공간농 3만정도 미만일까. 야 한번 보자. 부담감 느끼지 말고 5천원 미만만 들고 나와라. 그래 보자. 5천정도 미만. 보자. 5천정도 미만. 주상자생 1만정도 미만. 공간농 3만정도 미만. 보자. 5천정도 미만. 이렇게 좀 달달달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위 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상 용도적에 걸칠 때에는 각각의 용도적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 허가의 대상 토지의 총면적이 총면적 체크. 해당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적 중 개발행 규모가 가장 큰 용도적의 개발행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2번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2번 나왔거든. 개발행 허가 기준 면적 여러 번 나왔어요. 달달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땅을 밀어서 형제 변경해서 개발행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주거적이다. 그 땅이 상업적이다. 그 땅이 자연 녹적이다. 그 땅이 생산 녹적이다. 그러면 얼마 이하로만 해라요.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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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상자생. 주상자생 1만 1만 미만입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 크기가 보통 1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1만이면 상당한 평수로 말하면 약 3천 평택인가요? 큰 겁니다. 아무튼 그 미만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행을 하려는 땅이 공업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이다. 그러면 3만 천부터 미만일까.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직은 5천 천부터 미만일까. 이 수치를 달달달해요.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오우. 이렇게 개발행을 하겠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양 다르셨어요. 이 땅은 공업적이고요. 이 땅은 바로 자연 녹지기예요. 이렇게. 공업적이에요. 여기서 지금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가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양 다르셨어요. 그래 보니까 걸쳐있는 정도 보니까 공업적에는 2만 9천이 걸쳐있고요. 자연 녹지기에는 바로 9천이 걸쳐있어요. 이렇게. 합해보니까 총 얼마인가요.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합해보니까 얼마예요. 3만 8천인가요. 면접. 맞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허가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일단 하나의 개발행위를 하가신이 들어왔던 이 토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쳐있다. 그럴 때는 1차적 검토하고 2차적 검토를 해서 처리합니다. 1차적 검토는 각각의 용도 지역에 각각 용도 지역의 하가 기준 면적이 있잖아. 그 면적을 가지고 처리해라. 면적을 가지고 처리해보니까 공업적은 3만 미만이면 된다고 했고 다연 녹지기에는 1만 정도 미만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만 미만, 2만 9천 맞네 되네요. 또 1만 정도 미만인 9천 정도 되네요. 1차적 통과는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내선 안 되고 2차적 검토를 해야 돼요. 총 면적. 총 면적 가지고 검토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총 면적은 뭘 초과면 되냐. 두 개의 용도적 중 가장 큰 용도적의 그 기준 면적을 초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가장 큰 용도적의 개발행위가 기준 면적은 3만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총 면적이 지금 3만 8천 있으니까 초과해버렸죠. 이건 하가 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야, 이 두 개를 합해서 3만 미만이 되니까 이걸 날리고 이렇게 오면 되겠다. 2만 하고 2만 하고 9천 이렇게 하면 3만 미만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도요. 만약 이렇게 들어왔다 합시다. 개발행위가 하가시장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2만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1만 천이 들어왔어요. 이거 하가 내줄 수 있어요. 이거 1차에서 아웃이잖아요. 1차에서 보니까 각각의 용도적에 관한 규모를 초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3만 미만이 되고 이거 1만 미만인데 1만 천이니까 벌써 아웃이아웃. 화가 안 내줘요. 1차에서 걸러지죠. 그래서 각각의 용도적에 관한 기준 면적을 위배하면 안 되고요. 1차적으로. 그 기준 면적을 위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총 면적을 가지고 검토해요. 그래서 총 면적은 그 두 개의 용도적에 걸쳐있는 토지 중 가장 큰 용도적의 토지에 그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는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199패를 보면 2번, 3번, 4번, 5번이 나올 거예요. 큰 것이. 거기에 딱 네 개를 묶어채요. 아까 첫 번째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규모의 작업이라 하나.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고 해요. 다섯 개를 잘 봐두죠. 이 보면 도시군갈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까. 여기에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 시장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도시군갈으로 결정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용용 기사집 있잖아요. 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반하면 안 된다 이거죠. 또 그 장소에 만약 성장갈반이 수립고시됐다면 성장갈반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하려는 개발행위 허가고 그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이고 객증사업이 도시군객사업인데 도시군객사업을 우선시하겠다. 그래서 도시군객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 안 내주겠고 지장을 주지 않아야 허가를 내줄 수가 있겠다. 그때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도시군객사업이 사발하고 있다면 미리 그저 의견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가로 4번 이 개발행위 건이 주변 토지용 생태, 토지용계 높이, 건축물 높이, 경사도, 토지경사도, 스모그 상태, 무릎, 비수, 하천, 호소. 호소는 바로 호소하고 늪을 말해. 늪, 늪소자. 호소라든가 습지, 비수, 무릎 흐름 이런 것들과 조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방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 5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스린 도로, 공원, 기반스린 도로, 상하수 이런 것들이에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지역의 도로 같은 거, 상하수 이런 것들을 설치라든가 용주 확보기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한가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화 중과 이런 것을 묻지 않아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이 5가지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검토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참고로 보셔요. 참고로 볼 게 아니라 같이 봅시다. 그래,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검토상에서 1번 시가와 용도, 2번 유보용도 넘어가서 보면 바로 보존용도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좀 봐두셔야 돼요. 이건 꼭 봐두시라. 그래, 이제 이 개발행 허가 신청받았던 특강특득시장부서께서 개발행 허가를 내주냐, 마느냐. 그 여부는 허가 유지 아까 5가지를 정해서 작업하면 허가, 부작하면 불허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할 게 있어요. 추가할 게. 뭘 추가로 검토하냐, 이제 금방 그겁니다. 그 땅이 시가와 용도에 있는가, 2번 유보용도적이 있는가, 3번 바로 보존용도적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바로 이 개발행 허가 유지 5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전국토를 말입니다. 전국토를 크게 3가지 용도로 정하고 있죠. 시가와 용도, 그 다음에 유보용도, 그 다음에 보존용도, 이렇게 3가지 용도로 정하고 있죠. 그래, 도시적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이 있다, 자연적 보존용도 있다.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죠. 그래, 주거, 상업, 공업적은 열심히 개발을 해서 시가를 시켜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시가와 용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도시적의 일부인 보존녹적이 있죠. 생산녹적이 있죠. 그리고 자연 녹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관리적도 말입니다. 도시으로 편입해 예상되는 지역의 제한층 개발을 허용하고자 제한계획 관리적이죠. 계획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 근처에는 생산 관리적이 지정되죠. 그리고 자연 녹적 근처에는 보존 관리적이 지정되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거, 상업, 공업적, 시가와 용도, 열심히 개발을 된다. 이런 땅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계획 관리적, 생산 관리적은 유보용도죠. 그거보면, 봐보세요. 199쪽이 유보용도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오, 계획 관리적, 생산 관리적, 자연 녹지적은 뭐라고요? 유보용도죠. 개발 유보요. 개발을 유보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된가요? 좀 보존해야 된다 이거죠. 하얀 부분은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 이렇게 크게 쓰임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에 허가시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들어왔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는 열심히 개발을 해서 시가를 시켜도 되는 땅이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 않고, 용도적별 여러 가지 제한용을 검토해서 적어보면 허가. 그렇지만 허가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로 시가용대의 내용이죠. 용도적에서 제한에 맞은가, 안 맞은가 검토해서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허가 안 되지. 도시권에 심의를 붙지 않아요. 그런데요, 2번 유보용도적 있잖아요. 여기 유보용도적에서 허가시가 들어왔다, 여기서. 그러면 개발행 허가기전 5가지 기준을 적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허가권연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붙입니다.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이 개발행 허가기전 5가지 있었죠. 이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때로는 완화해서 처리해도 돼요. 탄력적입니다. 심의 때. 그런데요, 여기 보존용도 지역에서 허가시가 들어왔다, 여기서 들어왔다, 이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역시 허가기준을 적용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꼭 걸치고요. 심의를 붙이게 되면, 여기는 강화는 했으면 했지, 완화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 차이점을 여러분은 체크해서 좀 봐두세요. 차이점. 그래서 허가를 가장 받기가 어려운 지구가 어디냐. 바로 보존용도직이다. 거기는 여러 가지 개발행 허가기전을 강화, 적용하셨으면 했지, 완화해주는 기준은 없구나.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 허가기전에 검토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표를 내놨습니다. 넘어가시고요. 204페이지. 이 성장갈리방안이 요즘에 또 뜨고 있네요. 성장갈리방안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 성장갈리방안은 여기에서 만듭니다. 여기 유보용도적하고 보존용도적에서만 성장갈리방안을 관할 특강특특시장소와 수립해서 고시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는 절대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하는 거 아니냐. 개발용도의 지역인, 여기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소는 성장갈리방안을 절대 수립고시할 일이 없다는 거. 여기는 알아서 성장합니다. 여기는 성장, 그래서 방안을 수립해서 고시할 필요 없어요. 이걸 꼭 아세요? 무슨 지역, 무슨 지역에서는 성장갈리방안을 수립고시할 필요 없는가? 주거, 상업, 공업죠. 여기는 가만히 놔둬도 열심히 성장됩니다. 그래서 성장갈리방안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소는 절대 수립한 게 아니다. 꼭 확인시키고요. 어디에서만 수립할 수 있느냐? 유보용도적, 어디에다가요? 계획괄적, 생산괄적, 자윤녹적, 그리고 보존용도적, 거기에서만 수립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그 적에 나름대로 난개발이 발생해서 바로 이 기반선을 체위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성장갈리방안을 딱 수립해서 고시해요. 성장갈리방안을 딱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해서 고시할 때요. 그 성장갈리방안에다가 이 방안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해서 고시하려고 한다. 유보용도적인, 또 보호적인 땅에다가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해서 고시하려고 한다. 수립해서 고시하려고 한다. 고시를 하면요. 고시된 그 성장갈리방안 내용이 들어있는 것대로 여기가 구속당에서 만들어져요. 고시된 성장갈리방안 내용 자체가 여기서는 법이 돼버려요. 법이. 강제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갈리방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갈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겠다. 도로, 상하수, 이런 시설 배치 문제, 규모 문제 꼭 집어둬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제한해버립니다. 검폐도 제한하고 용도를 제한해요. 이렇게 딱 제한고시하면 그것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들어갈 건축물 용도가 확정되고 검폐 용도를 높이는 규제하지 않고요. 검폐 용도를 이것대로 확정고시하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죠. 그 대신 여기에서는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했던 장수가 계획관리적이다, 생산관리적이다, 자유녹지면 검폐를 좀 풀어져요. 각각의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40, 20, 20 했던 것을 10% 플러스 해가지고 건축물을 좀 크게 해줍니다. 50, 30, 30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체크해봅시다. 가로 1번 상장갈리방안을 수립권자와 수립대상직에서 수립권자는 특강특특시장수인데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유보용도, 보존용도, 거기서 놨죠. 유보용도는 따뜻당, 보존용은 따뜻당,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런 지역에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박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이런 것을 관리하게 한 방안, 이걸 약조로 상장갈리방안을 하는데 이걸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지역은 절대 수립할 수 없다? 밑에다 써놨죠.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는 상장갈리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각인시켜 놓으세요. 마지막 줄, 상장갈리방안 내용 해가지고 다음 사항 1, 2를 포함한, 둘 이상은 꼭 포함한 필수적이다. 1번과 2번이 뭔데? 1. 기반설 폐치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검폐율 또는 용종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필수로 하고요. 나머지는 3, 4, 5는 필요하면 넣는 것입니다. 넣었다면 그걸 고시했을 때 구속력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관으로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딱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그 안에서는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계획이 되고 그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하고 용도변경해서 나가야 되지 그렇다면 위반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하듯이 성장갈리방안이 딱 수립고시되면 고시된 성장갈리방안이 바로 법이 되고 구속력을 갖는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는 필수적 포함량, 기반수로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용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관도를 꼭 포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장갈리방안에는 필수적 포함량이 높이의 최저한도, 최관도는 나오지 않네요.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이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 장소 보니까 자연 녹지, 생산녹지, 보조녹지, 보존생산 계획까지, 농민, 이런 장소는요. 법적으로 4층 이하밖에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층수라고 하는 높이를 규제해 놓고 있는 용도제이니까 이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는 굳이 높이는 얼마로 한다. 이런 걸 고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 포함량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장갈리방안을 수립하게 될 때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인 즉, 자, 1번. 이 특광특득시정수와 수립권자인데 수립 변경하려면 지방의 의견들을 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도 더 시원히 심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저 동그라미 1-1로 가서 특광특득시정수는 성장갈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될 때에는 바로 주요대용을 둘 이상 일간신문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식 홈페이지에 공고해라. 며칠상 열람시켜서 의견 듣느냐. 14일상 이렇게 좀 받으세요. 그 정도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이때 열람기간 내 의견인자들은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제출된 의견권에 대해서 바로 반여분을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열람기간이 종료됐내부터 30일 알려주면 끝이다. 가로 5번.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성장갈리방안을 수반 계획관리기의 건폐로 완화는 얼마까지냐. 50% 이하. 성장갈리방안을 수반 자연 녹지 생산관리기의 건폐를 완화해 준다는데 얼마까지냐. 30% 이하.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자, 마지막 동그란 1번 읽어두세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에 있다는 기, 위, 환, 경, 조계획서 전부 하여서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에 제출.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2번. 개발 밀도가 인해서는 기반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는 땅이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계획서 낼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건축법을 주문하는 건축으로 건축 공장 설치를 하가 신청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하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 3번. 하가권장의 특강특특시정서는 하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며칠이면 하가 불허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15일이라는 것. 15일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통과. 209페이지 통과. 210페이지 3번을 보죠. 자 조건부하가 다 했는데 아까 했죠. 자 읽어두세요. 가로 1번. 특강특특시정서는 허가권자인데 210페이지. 개발행 허가를 하려는 경우는 그 개발에 있다는 기반시설 때 기익. 기반시설 수칙에 있다는 용지 확보. 유해방지할 때 유해. 환경오염 방지. 경관할 때 적용할 때 조. 그래서 기희 환경조 5가지가 나오죠. 이 조치할 것을 조건또함이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 조건을 부치를 할 때는 미리 개발행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꼭 들어야 된다. 2. 이때 조건부 허가를 내준 특강특시정서는 기위 환경조의 그 조치할 때 바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다음에 해당자는 그래야 하지 않다. 1. 국가 줄 거예요. 지방자치한 채. 2. 공공기관. 3. 공공단체. 그래서 이네들을 약조로 국주공을 하죠. 국, 지, 공. 이 국주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민간인에게만 예치할 수 있다 꼭 기하십시오. 동그라미 2번. 예치 금액은 바로 20%다. 그 다음에 내치 방법은 현금도 되고 보증수도 된다. 동그라미 4번. 특강특득시정서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냐고 개발행을 하거나 허가 대상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을 하면 2번째 아닌데 원상회복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행정대지평에 필요한 비용은 아까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자 중검사를 받으면 즉시 반환해준다. 대지평에서 들어갔던 비용 빼고 나머지 있으면 즉시 반환해준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중검사를 좀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검사 대상 1번 지문 3번 나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다 써나요.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중검사 대상은 이 네 가지만 기고요. 이 네 가지 중 특히 일반 건축으로 건축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됐다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에다 줄 꺼버리고 중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써나요. 중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중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서로 기숙을 좀 체크할까요? 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게 될 때요. 여기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됐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개발 행위를 한다 해서 화가 될 때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 행위를 하게 될 때 야, 이 대신에 이것 대신에 너 이렇게 도로 하나 만들어야 해라. 이렇게. 그래,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간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 대신에 이렇게 도로를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해라. 라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발 행위의 허가 신청자인 값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열심히 개발 행위를 하고 중검사 받았어요. 이때 이 값이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할 때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할 때 이 돈이 1억 들어갔어요. 그래, 이렇게 설치하고 이것은 이제 용도 폐지하게 됩니다. 이 도로 필요 없으니까 용도 폐지해요. 용도 폐지합니다. 필요 없죠. 용도 폐지. 공공서를 공공서를 했는데 용도 폐지. 새로운 거 만들었으니까. 이때 이 새롭게 설치한 공공서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느냐. 소유권 기속 문제. 용도 폐지된 거 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소유권 기속 문제. 이 값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이 아닌 우리 민간이다. 행정청이 아니다. 행정청이다. 라고 할 때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 값이 행정청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공서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걸 관리하는 관리청한테 줘요. 관리청한테 줄 때 돈 받고 주냐. 아닙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기속시켜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는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값이 행정청이 아니지 않는데 이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할 때 1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게 5억짜리 5억짜리. 이거 다 가져가느냐. 아니죠. 바로 새로운 공공서를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이 1억이라면 1억의 상당 범인에서만 이 일부를 바로 띄워서 기속을 시켜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죠. 전부를 주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공공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법률에서 바로 용도 폐지는 공공서 소유권을 기속시켜줄 수 있다는 것. 차이점. 그런데 이 친구가 값이 행정청이 시행자였어요. 행정청이 새로운 도로 뚫었고 용도 폐지한 것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새로운 공공서 설치할 때 무조건 무상으로 이 관리처한테 소유권을 기속시켜줘요. 그런데 용도 폐지된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오 이것은 무상으로 행정청한테 소유권을 다 기속시켜준다. 이런 차이점을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소유권 기속 주체에서 나온대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214페이지에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와있죠. 개발행 허가 제한해서 1번, 2번 꼭 읽어두셔야 돼요. 1번, 이 개발행 허가 제한해가지고요. 1번 꼭 시험에 나오니까 봐두세요. 자, 이때 개발행 허가를 못 받아가게 딱 제한한다. 허가 제한. 이때 제한권자가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에 이 장소를 공적으로 보존조치 취한다든가 아니면 공적으로 기반서를 설치해서 나간다든가 그럴 때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존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할 때는 보존조치청에는 보존조치는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한계가 3년으로 끝났는데요. 기반설 같은 걸 설치하려면 돈 엄청 들어가고 시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최장 5년까지 제한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1회 3년 일단 제한해보고요. 그리고 아참 1회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 동안 제한을 허용합니다. 그걸 한번 체크하겠는데요. 자 1번 개발행 허가 제한 대상적에서 동그라미 1번 지문 3번 사법으로 5번 묶어치세요. 중요. 그래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보존. 3, 4, 5는 기반설 설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보존하는 데 3년이 되니까 최장 3년이면 끝납니다. 제한계간이. 녹지 계획까지로서 수목이 집단재로 자라고 있다. 조수라 집단재 설치하고 있다. 우량농자가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 못받게 막고 보존을 조치하면 됩니다. 그때 제한계간은 3년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연장 못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행이나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송살될 우려가 있다.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도 바로 보존을 조치해야 되겠죠. 이때도 충분히 3년이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최장 3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덜상 기간 연장 못합니다. 써놓으세요. 그런데요. 3번, 4번, 5번은요. 원칙 3년 쓰고 A회 2년 연장 가능해서 최장 5년 이렇게 쓰세요. 3, 4, 5는 5년까지 시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는데요. 3번, 도시군 기본기나 도시군관리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신도시 만드는 지역인데요. 신도시 만드려면 기반선을 쫙 가는데 시간 엄청 걸리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도시군관이 결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변경이 예상됩니다. 하가 유전이 크게 변경이 예상돼요. 그럴 때는 일단 하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최장 5년. 4번 아까 했죠. 지구단위끼로 지정된 지역 최장 5년 동안 하가 못 받을 수 있다고. 원칙 1회 3년, 1회 2년 연장해서 5년이 되죠. 5번,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기반선 부담구역 때요. 바로 기반선을 체계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특강특득시장소. 그래서 이것도 최장 5년 동안 하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개발행 하가를 체험할 때 그 자가 국토교통장이면 중앙도시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시도사 시장 쓰면 지방도시는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바로 3번, 4번, 5번 머릿짜부터 도지기. 도지기는요. 최장 5년 동안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1회 3년 체험하고 1회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연장만 하고 해야 되는 심의에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줄,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가 개발행 하가를 체험할 때 전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현황을 체험하고 있는 시장 의견을 꼭 먼저 듣고 심의 걸치고 제한고시한다는 것. 그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4번, 개발행 하가 제한지어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지체없이 개발행 하가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216페이지의 기반설 연동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